카톡 안녕하세요 허브경대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 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대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무료입장 가능할 거니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체험 4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이 편하시다라고 하면은요 HERB-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카톡친구 추가하시고 체험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팻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세너마메이트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뇌전증 치료제 블랙퍼스트라고 불리고 있는 UCB에서 빔팻이 3월 17일 날 오늘 날짜로 해서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 만료 앞두고 판가 인상이 6% 정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동사의 뇌전증 신약 그 세너마메이트 같은 경우는 동기간대의 3% 정도만 인상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뇌전증 치료제 약가는 환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빔팻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약가 급감에 되려 영업인력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낮은 인센티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SK 라이프 사이언스로서는 우수 영업인력 유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에스코프리와 세너마메이트 입니다 빔팻의 약혼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네릭의 등장으로 인해서 약가 인하는 에스코프리의 세너마메이트의 처방수 추이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빔팻이 병용 투여가 필요한 약이다라는 가정하에 세너마메이트의 처방이 빔팻의 ms가 특허 만료 후에 부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뇌전증 질환의 특성상 여러 개의 뇌전증 약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이고요 빔팻에서 제네릭으로 처방이 전환되시 보험비 전향에 대한 인규 인해서 신규 약제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리오프닝으로 이제 세너마메이트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대면 영업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했던 미국 영업 미국의 병원 영업의 경우 리오프닝의 시작과 위드 코로나의 추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영업활동 활동 지수가 살펴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된 2021년 12월부터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방수 추이와 영역활동 지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 정상화되고 대면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 영업활동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에스코프리 처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뇌전증 치료제 빔패시 작년 매출이 12억 7천만 달러에요 글로벌 매출은 17억 4천만 달러입니다 2022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판가를 6%가량 인사한 바가 있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 약관은 환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특허가 만료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우수 영업사원이 인센티브를 낮게 가져가기 때문에 버는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버는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누마메이트 쪽으로 SK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영업력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력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처방전수도 늘어나는 거겠죠 미국의 엑스코프리 처방전수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빈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빈패시 특화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 물량이 그 시장의 점유율이 엑스코프리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가이던스에서는 2022년 엑스코프리 매출액을 1600억에서 185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미국 매출과 일본의 원료 의약품도 소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이정도 일단은 매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의 총 매출이 아니라 에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노마 메이트의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수노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노시라든지 아니면 세노마 메이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마일스톤도 있을 거고 거기서 팔리면서 들어오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SK 바이오팜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새로운 신약이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세노마 메이트로 시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수노시가 따라가면서 시장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신약이 또 나오면서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SK 바이오팜의 신약이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세노마 메이트가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죠 그 다음에 한국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OK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100만원 벌 거를 200만원 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성인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살에서 60살까지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 이거를 2살에서 70살까지 늘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처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 벌 수 있는 것은 영역을 확대해 갖고 200만원 벌었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대도 확대해 갖고 400만원 벌게 되는 거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빔페이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그 시장이 조금 자유롭게 경쟁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그 점유율을 조금 갖고 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에스코프리그 세노마 메이트 매출력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미드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면 영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해갖고 4가 되는 게 아니라 막 10이 되고 20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올해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단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5일선과 11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올라와서 어느덧 9만 5천원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을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됐을 때 거래량을 통과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복의 모습이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양복의 모습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고 우리가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까지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SK바이오팜은 여기서 블록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분위기에 의해서 같이 밀렸던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은 좀 매력적인 자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돌파는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밀렸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조정이 마감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그때는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이겠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기다렸던 빔팻의 특허가 만료되는 그 시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한 영업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가 나와준다고 하면 2021년에 기록했던 역대급 실적을 더 뛰어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스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유럽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 3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의 41개국에 진출하게 될 건데 뭐 10개국이 진출하면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지 이런 퍼센티지라든지 어떤 조건으로 마일스톤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한 부분은 아니라서 다만 남아있는 돈이 아직 수천억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뭐 2022년에도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뭐 연도별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021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겁니다 뭐 6개월 12개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 허브경제TV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이 이벤트 내용에서 궁금하다 또는 뭐 다음주에 진행을 하게 될 무료처럼 4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은 HERB에 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괜찮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금요일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은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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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